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지윤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진짜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ASMR 컨텐츠구요 제가 오늘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걸 준비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건 데시벨 60을 넘기면 안된대요 근데 지금 제가 감이 없어요 그래서 60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거고 제가 먹고 싶었던 것부터 먹어볼게요 아 잠깐 부탁했구요 자 이제 보통 콜라보 이런거부터 하더라구요 이거부터 달아볼게요 손톱이 길어가지고 소리봐 와 소리봐 아 술이 죽인다 자 콜라 제가 진짜 신기했던게 처음에 이거 뭐야? 색종이인데 먹는 색종이가 있대요 진짜 서투르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찢어볼게요 손톱이 호오... 소리 죽인다 아 Saturday 틈규 ㅋㅋㅋ 촥 근데 맛이 뭐 그렇게 석 다음엔 갈릭파게트 소리가 엄청 크게 들어가죠 표심표심 어렵다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맛있다 지금 이번 신곡 짧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신곡은 분노입니다 목소리가 안나와 이거 먹었더니 나 나 이게 스포에요 너무 컸다 이게 스포에요 다음은 제가 차색 고구마 쌀과자가 나왔대요 새로나온거래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자 이거를 어디로 여기서 하 괜찮나 봐 지금 귀여워 이게 소리가 크네 존맛탱 존맛탱 이번 활동으로 확실히 괜찮은거 맞죠? 지금 온세상 노란색으로 보여요 이번 활동으로 확실히 각인되고픈 자신의 이미지 저는 이번 싱글 앨범을 통해서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맛있다 전지윤이 하는 음악은 굉장히 멋도 있고 맛도 있다 라는 마친지윤이 되고 싶어요 여기다가 하나 뜯어서 먹어볼게요 새콤달콤해 새콤달콤 맛나요 다음으로 먹어볼거는 나초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거라서 치즈 토핑에다가 찍어보면 진짜 맛있는데 저의 인생 노래나 요즘 즐겨듣는 노래들 저는 보통 캐롤을 8월에 듣거든요 왜냐하면 캐롤을 들으면 겨울 생각이 나서 시원해져요 근데 오늘 들은 노래가 제가 갑자기 겨울연가 그 OST가 생각이 나는거에요 마이 멜로디라고 류씨 류씨가 부른 노래거든요 아직 널 사랑해 이제라도 내게 고백할게 편하게 부르면 되는줄 알았는데 지금 데시벨 높아져가지고 고추 먹게 생겼잖아요 이거 지금 어떡하나 이거 지금 어떡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직접 공수한 잭스파맛인데요 BPL 이런거 아니고 진짜 먹고싶어서 산거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누군댄다 이거 오 이거 잘 써지네 생각보다 잘 써져요 자 잭스파맛 먹어볼게요 일단 냄새는 진짜 파가 들어간게 느껴져요 우유에 말아볼게요 잠깐 다시 먹어볼게요 잠깐 다시 먹어볼게요 그냥 먹어볼게요 그냥 자 이거 이렇게 생긴거 완전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어요 우유에 말아 먹으면 이게 과자가 금방 둥둥 깨져서 밧대가리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과자로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냥 그 양파링의 파맛 버전 그냥 그 양파링의 그런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초 조금만 먹을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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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신곡 나오면 너무 많이 사랑해주실거 알아요 그죠? 그래주실거죠? 그럼 저는 이만 파마첵스 먹으러 돌아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맛있다 맛있네 어우 안녕 안녕 이거 찾아봐 안녕 잘 안녕 안녕